최근 고현정님의 발언이 여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났습니다. 그녀는 방송에 나와서 도마론이라는 내용을 말했는데요. 방송 쪽이나 연예계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놓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예를 들어서 바디라인을 강조하며 입문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어그로가 잘 끌려서 그걸로 성공을 하게 된 연예인의 케이스를 말해볼게요. 성공하고 나서 바디라인보다 자기가 진짜 잘하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입문할 때 자신의 바디라인을 강조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변신을 하려고 해도 대중들은 처음 관심을 줬던 바디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사실에 대해서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게 너무 싫어서 제 바디라인에 대해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는 완벽한 바디라인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냐 라고 억울하다는 듯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본인께서 바디라인을 강조하며 사랑받으려고 노력했잖아요. 라는 발언에 고현정씨가 보이시나요? 그녀는 과거 대중의 관심이라는 도마 위에 오를 때는 난도질 당하려고 올라가려 안간힘을 썼지만 막상 난도질 당하면 막 아프다 말하는 게 어이가 없다. 그게 싫으면 아예 대중의 관심이라는 도마 위에 올라가면 안 됐었지. 나는 고현정씨의 발언에 배두나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도마 위에 자진해서 올라갔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현정씨는 우리가 귀족처럼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나와 마지못해 연예인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자진해서 대중의 관심이라는 도마 위에 올라온 건데 그런 반응은 안 되는 거지. 라는 정말 현명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떠오르시나요? 2014년 전유성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여성들의 선정성 논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섹시하다는 건 여자만 가질 수 있고 여자의 권리이다. 난 섹시 콘셉을 좋아한다 라는 발언을 본인이 밝혔습니다. 우리 소속사는 섹시 콘셉트를 좋아한다 말한 것도 아니고 나는 섹시 콘셉트를 좋아한다 스스로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흘러서 내 외모에 대한 평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여자는 인형처럼 예뻐야 하며 민낯도 예뻐야 하고 말라야 한다는 기준이 너무 싫었다. 통통하고 건강하지만 뱃살은 없어야 하고 글래머러스 해야 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예쁜 코르셋을 벗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며 완벽하게 fm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본인의 발로 도마 위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어째서 난도질을 하냐 역정을 내기 시작했죠. 섹시 콘셉트로 만든 노래에 섹시한 안무를 수정해서 올리는 전효성 그리고 그런 전효성의 모습을 존경한다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뮤비가 선정적이라 다시는 안 봤는데 너무 좋다고 선정적이지 않아서 좋다 말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이런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중의 시선과 남성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전효성은 노출을 하고 자신의 몸매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과거가 너무 싫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도마 위에 오르려 했던 과거를 수정하고 있죠.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해줬던 남성 팬들의 가슴에 비수를 박아놓고 살아가는 전효성 그녀의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연예인들이 스스로 도마 위에 올라왔다 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욕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신껏 저런 발언까지 했던 전효성이라면 남성 팬들의 마음을 신경 썼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현정씨의 발언을 전효성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를 만들어준 건 FM년이 아니라 바로 남성들이라는 사실을요. 아주 공교롭게도 전효성을 대놓고 저격한 듯한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고 나서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게 싫으면 아예 대중의 관심이라는 도마 위에 올라가면 안됐었지.